사랑의 주님 샤론 최옥화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꽃다발을 주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사랑하고 있음을 말하라고 했다 마음속에 있는 사랑은 사랑을 말하기 전엔 사랑이 아니라고 바라보는 수평선에 구름이 한 점 없고 곧 무지개가 뜰거라 믿었는데 점점 흐려지는 날들 길 건너 저쪽에 흐린 하늘 같은 세상이 있었다는 것을 나는 몰랐습니다 어두운 세상에서도 환한 빛으로 소망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 맘속에 늘 푸른 강물 흐르게 하시는 주님은 사랑 사랑의 주님 내 맘속에 불가능한 빛으로 하나님의 맘속에 Seven 하나님의 맘속에 1 하나님의 맘속에 불가능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